네, 저는 백조를 맡고 있습니다. 아, 백조! 백조 표현할 수 있어요? 백조요? 네. 네, 이브입니다. 저는 상징 동물은 백조이고요 백조요 네 상징 색깔은 버건디입니다 아 버건디 백조 성대모사 혹시 백조요? 화이팅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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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요 그건 닭 아닙니까? 꼬꼬이잖아요 백조 백조 왜 이렇게 울어요 백조 아 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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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님 네 동물지가 어떤 동물이었어요? 저는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자 백조 갑니다 백조 백조 이브입니다 네 첫 실패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오오 나이 봤어 뭐야 하나 둘 셋 아 지금 내가 두 개로 나뉜 것 같아요 병장에 나 둘 다 둘 다 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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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백조의 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오 저도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아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우아우를 표현했어요 오오 오오 S야 야 아니야 S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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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오 오오 미니도 다 해 엘린이 나고 있는데 네 우리 엘린이 나고 있는데 진짜 엘린이 나고 진짜 엘린이 나고 진짜 엘린이 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분 한번 이렇게 이제 정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